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아까까지 야구 연습경기 중계를 하다가 방송에 이어가게 됐는데 오늘 갑자기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 오늘 마음속에 영구결번을 뽑아보고 싶어서 등번호의 역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연구결번을 뽑아보려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등번호 백넘버 이거는 스포츠선수들이 구분을 위해서 다는 등번호라고 하죠 이제 한자로만 얘기를 하면 배번 배번 그 배 그 뒤쪽에 단다고 해서 배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팀 동료들하고 유니폼이 같은 팀 똑같으니까 이제 구분을 위해서 달고요 요즘은 이제 등번호에다가 이제 이름도 같이 써놓는 팀이 있고 안 쓰는 팀도 있죠 전통적으로 안 쓰는 팀도 있어요 이 등번호의 역사는 1929년에 시작했어요 1929년에 뉴욕 양키스가 처음으로 달기 시작했어요 양키스 알죠? 메이저리그? 그래서 근데 이제 양키스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등번호는 되게 단순했어요 1번 타자는 1번, 2번 타자는 2번, 3번 타자는 3번, 4번 타자는 4번 해서 9번 타자는 9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929년에는 그때는 등번호가 9번까지밖에 필요가 없었던 게 그 메이저리그에서 지명타자 제도가 들어간 게 1970년대 중반인가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명타자제가 없었기 때문에 했었고 테스트 차원에서는 1928년 그 뭐냐 그 영국의 프로축구에서 그때는 챔피언스 리그가 없었을 때죠 1928년 8월 25일 이제 아스날하고 그 웬즈데이 팀이 있어요 현재 셰필드 웬즈데이 아스날 팀하고 웬즈데이 팀하고 이 경기하고 그리고 이제 첼시하고 그 스완지타운 스완지타운, 지금의 스완지시티 이 경기에서 아스날 팀하고 첼시팀이 처음으로 등번호가 새겨진 유폼이 있고 뛴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1929년 양키스가 처음이다 영어로는 유니폼 넘버라고도 하고 절지 넘버, 저지 저지, 유니폼이 저지니까 저지 넘버라고도 쓰고 저지 넘버가 좀 더 많이 쓰이고 이제 그 백 넘버 백 넘버라는 표현은 이제 일본을 타고 건너온 제플리시예요 네 콩글리시, 제플리시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그 각자의 나라에 가서 영어 표현이 좀 약간 변형된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변형된 영어 표현은 콩글리시라고 하고 일본에서 변형된 표현은 제플리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등번호의 의미 일반 스포츠에서는 좀 그냥 그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등번호하고 포지션을 연결시킨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프로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이제 등번호가 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는요 등번호에 따라서 선수의 포지션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종목에서는 등번호가 특정 선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영구결번 이런 게 지정이 되죠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영구결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축구는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선수들한테 등번호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의 등번호를 고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약간 약간 서재훈 코치가 지금 기아태거즈에서 98번을 달고 있죠 서재훈 코치가 선수 시절에는 26번을 많이 달았는데 이제 중간에 템파베이 레이스에 잠깐 가있을 때 서재훈 코치가 26번을 그 당시 팀의 에이스였던 스카 카즈먼과 쓰고 있어가지고 못 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세컨드 번호였던 40번을 달라 40번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서재훈 코치가 98번을 한 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서재훈 코치 지금 코치 번호로 지금 98번을 쓰고 있죠 근데 그 98번이 나름 서재훈 코치가 의미가 있는 번호를 98번이면요 서재훈 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의 이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번호 그러니까 이제 매체하고 입단해가지고 그런 커리어를 시작했던 번호의 연도가 1998년이래요 그래서 서재훈 코치는 지금도 코치 시절에 98번을 쓰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가는요 정식 국제대회 때가 아니고요 에이미치대회 소집 경기 때 그냥 등번호를 포지션으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요 그 원래 축구 선수들도 등번호는 되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978년 1978년이 그 알젠티나 월드컵이죠 1978년 피파 월드컵 알젠티나 대회 이후로 에이메치 배번 규정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 번호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축구에서는요 1번은 골키퍼가 밖에 못 달아요 그러니까 물론 골키퍼가 대표팀에서 2명 내지 3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 등번호가 1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다른 등번호를 가진 골키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기 뭐냐 그 방송하고 있는 그 김병지 해설위원님도 그 김병지 해설위원께서도 골키퍼 시절 등번호가 1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플레이어에는요 에이메치에서 1번을 달 수가 없게 규정이 확립이 돼요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서의 엔트리는 23명이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서 쓸 수 있는 등번호는 1번부터 23번까지밖에 제한이 딱 걸려 있어요 23번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축구에서 포지션별 등번호는요 보통 1번은 무조건 골키퍼밖에 못 달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1번은 골키퍼겠죠 그리고 2번은 라이트백 3번이 레프트백 여러분들이 축구에서요 골키퍼 먼저 소개하고 수비수 먼저 소개하고 그게 확립이 된 이유가 사실 등번호 때문이에요 그리고 4번 5번 그리고 4번 5번 6번은 보통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들한테 주는 번호고요 그리고 그리고 7번 라이트윙 8번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9번이 보통 스트라이커를 줘요 9번 스트라이커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11번 레프트윙 그리고 보통 12번에서 23번까지를 백업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그런데 꼭 이게 골키퍼를 말고 나머지 등번호가 항상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애니메이션 그 축구왕 슛돌이 봤으면 알겠지만요 축구왕 슛돌이에서 정작 그 자기 이제 스트라이커 역할이었던 강슛돌은 9번을 안 달죠 강슛돌이 9번을 안 달아요 강슛돌이 의외로 10번을 달아요 약간 그 중앙 스트라이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건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 등번호가 처음 도입된 거는 1950년 브라질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1회 우루과이 대회하고 제2회 이탈리아 대회 제3회 프랑스 대회 에서는요 이 월드컵에서도 등번호를 안 붙였어요 그냥 유니폼 뒤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그냥 유니폼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당시 포지션며 등번호 1번 골키퍼 2번 라이트백 3번 레프트백 뭐 이런 식으로 그 11번까지 주전이고 12번부터 백업 이렇게 배정된 거는 당시에는 WW 포메이션이었대요 당시 그 축구에서는 골키퍼 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4선 4선 수비수 둘 그리고 3선 수비형 미드필더 둘 그 다음에 2선 공격형 미드필더 둘 그리고 1선의 공격수 3명 그렇게 WW 포메이션 이렇게가 포메이션이 많았다 그래요 월드컵 초창기 때는 그리고 당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승은 한 번도 못했을지언정 전력은 제일 강한 축의 한 명이었던 한 팀이었던 헝가리 팀이 그 2,3,2,3 포메이션 쓴거야 어쨌든 뭐 그렇게 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978년 FIFA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회 때부터는 A매치 배번 규정에 의하여 1번은 무조건 골키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축구선수들은 그런 그 포지션에 따라서 번호를 배정받는 경우 많았어요 아 물론 나중에 들어와서는 그 포지션 룰이 조금은 깨지게 된 게 나중에 황선홍 감독은 18번을 달았죠 황선홍 감독이 18번을 달았고 안정환 해설위원이 지금은 이제 저기 그 뭐냐 축구 예능 방송에서 감독하고 있으니까 감독으로 볼게요 안정환 감독이 19번을 달았죠 그리고 그 박지성 해설위원은 등번호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2002년 대회 때는 21번을 달았죠 그래서 보통 그 요즘도 축구에서는 10번은 주로 플레이메이커가 달아요 10번은 플레이메이커가 달고 그리고 17번은 아니 7번은 오른발잡이 윙어가 달아가지고 그래서 박지성 해설위원이 아마 대표팀에서 7번을 달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맨유에서는 13번 달았죠 그리고 9번은 팀의 스트라이커가 달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등번호가 몇 번이지 에이스가 아니고 플레이메이커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스카데릭스 뭐 이런 선수가 달았었죠 그리고 11번이 왼발잡이 윙어 8번 중앙 미드필더 4,5,6번은 수비수 그리고 3번 레프트백 2번 라이트백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요그줌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9번하고 10번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9번은 스트라이커 10번은 플레이메이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축구왕 슛돌이에서 강슛돌은 9번을 단 적이 없어요 강슛돌이 스트라이커잖아요 그치 손흥민 선수가 7번 달죠 그 강슛돌이 9번을 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10번을 달더라고 강슛돌은 10번을 달았어요 스트라이커인데도 되게 웃기지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등번호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축구에서는요 등번호가 지금도 포지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좀 많은 이유가요 피파가 정한 A매치 규정상 그 월드컵 본선에서 쓸 수 있는 번호가 1번에서 23번까지 밖에 없어요 그게 있다 1번은 무조건 꿈키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머지 22개의 번호로 갖다가 그 뺑뺑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리가 4년에 한 번은 하는 대회가 엔트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표팀에서 뭔가 상징적인 선수가 한 10몇 년 동안 그 번호를 갖고 있다가 그냥 누구 후배한테 물려주면 그러면 나중에 대표팀에 들어오는 후배는 자기의 포지션하고 상관없이 그 남는 번호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더 고착화되면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의 번호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12번부터는 주로 백업이라는 성격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12번을 보통 그 골키퍼의 두 번째 엔트리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골키퍼가 1번인데 나머지가 베스트 11이잖아요 그래서 골키퍼한테 두 번째 골키퍼한테 12번을 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원래 등번호가 12번이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되게 특이한 경우 자 펠레가 등번호가 10번이에요 펠레가 선수 시절의 등번호는 10번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펠레는 사실 1958년 피파월드컵 스웨덴 대회에서는 당시 만 1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브라질의 주축 공격수가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거지 신참 후배니까 그랬는데 원래 10번은 그러면 플레이메이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브라질 축구협회가 등번호 등록을 좀 이상하게 했대요 그래서 주전 골키퍼였던 지우마르가 3번을 달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피파에서 골키퍼는 무조건 1번이라는 규정이 없었거든 1958년에는 1978년에 처음 생긴거니까 그래서 다른 팀은 다 골키퍼가 1번이었는데 1958년에 브라질만 골키퍼가 1번이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거는 브라질의 후보 골키퍼는 1번이었어 그리고 8번이나 10번을 받아야 했던 플레이메이커였던 브라질의 지지가 1954년에는 스위스 대회에서는 8번 달았었는데 1958년 스웨덴 대회에서는 6번을 단거야 그리고 라이트윙이 아닌 래프트윙어이었던 마리오 자갈로가 7번을 달았구요 그리고 라이트윙 가린샤가 11번을 단거야 그러니까 막장이 된거지 그리고 그 원래 당시 브라질의 스타플레이어는 페렌츠 푸스카스였어요 인사이드 포워드한테 10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등번호가요 당시 후보 선수였던 펠레한테 10번이 간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 당시 브라질 감독은요 무슨 등번호 배정을 뽑기로 했나봐 그래가지고 후보였던 펠레가 10번이 된거에요 어 그랬는데 문제는 펠레가 그 대회 때부터 날고 기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날라다녀가지고 그 결승전에서 아주 그냥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골을 넣어가지고 우승을 했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은 조금 약간 그 고착화가 좀 깨져서 그런건데 아프리카 팀들은요 그 스타플레이어한테 4번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맨유에서는요 오원 하그리베스라는 선수가 그래서 4번을 달고 뛴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맨유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7번이 엄청 상징적인 번호에요 그래서 맨유 7번의 족보가 조지 베스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7번 족보가 조지 베스트 브라이언 롭슨 에릭 칸토나 그 다음에 다른 선수가 데이비드 베컴 플레이메이커죠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7번을 달았어요 그 뭐냐 박지성 해설위원은 맨유에서 13번 달았죠 그리고 그 그 다음에 맨유의 7번 그 근데 이제 그 근데 맨유 7번이 호날두 이후에는 좀 약간 좀 그 족보가 좀 계속보가 됐어요 근데 베컴이 월드컵에서 7번을 다는 순간 그 이후로 축구계에서는 에이스가 7번을 다는 게 좀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박지성 해설위원도 나중에 대표팀의 2010년대회 때는 대표팀의 에이스였잖아요 그래서 7번 달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럭키세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레알마드리드는 7번을 어떤 계보가 달았냐 레몬고파 뭐 아만시오 후아니토 뭐 에밀리오브 부트라게뇨 그 다음에 달았던 선수가 2002년 대한민국 일본대회에서 뛰었던 라울곤잘레스 있죠 스페인의 스트라이커 라울곤잘레스가 7번 달았었고 그 라울이 빠진 뒤로는 호날두가 달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노디아스 근데 레알도 마리아노디아스 다음 네 디아스 다음에 에덴 아자르가 달았고 네 그리고 아스날은요 9번의 저주가 있어요 응 그 티에이리 앙리가 14번을 달았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그 데니스 벨캄프가 10번을 달았어요 근데 사실 10번은 스트라이커가 다는 또 다른 등번호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래서 강슛돌이 그래서 10번을 달았을 수도 있어 많아지만 어 그래서 벨캄프가 10번을 달아버린 탓에 그 정작 9번 달았던 스트라이커들이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그 어쨌든 그 스트라이커 비중이 낮아졌고요 참고로 박주영 선수도 아스날에서 뛰었던 적 있죠 기회도 많이 못 얻었지 응 근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 벵거볼이라는 그 약간 그 전략에서는 클래식 스트라이커가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 아스날은 9번이 의미가 없어 응 근데 이제 지금 아스날의 현재 9번은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잖아요 라카제트가 그래도 지금 이름값은 좀 해주고 있어요 레알마드리드는요 10번의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레알마드리드의 10번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레알마드리드의 팀 컬러상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렇게 중요시 된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응 근데 현재 레알마드리드의 10번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루카 모드리치가 달고 있죠 네 2018년에 발롱도르를 수상했죠 월드컵 준우승 이력도 있어서 아마 발롱도르를 딴 것 같아 응 그래서 보통 지금 축구계에서는 9번은 스트라이커의 번호다 약간은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해리케인이 9번인가요 10번인가요 어쨌든 해리케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왜왜 해리케인은 토트넘에서도 스트라이커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스트라이커 겸 주장이잖아요 근데 축구에서의 10번하고 11번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0번은 공격수의 번호인과 동시에 공격지대 에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거는요 이영표 해설위원은 월드컵 대표팀 때 10번 달았어요 이영표 해설위원은 사실 미드필더였잖아요 약간 택배 담당하는 미드필더였죠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소년팀의 이강인 선수가 하는 역할 근데 그래서 지금 등번호 축구에서 등번호 10번의 대표적인 선수는요 바르샤의 메시가 있어요 리온의 메시 그리고 AS로마의 그 프란치스코 토티 그 2002년 대회에서 그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 누적해서 퇴장당했던 그 토티 맞아요 그 토티가 AS로마에서 10번을 달았었고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넬페에르도 10번을 달았어요 11번이 레프트윙어의 번호이긴 한데 팀에서 스피드가 가장 빠른 선수가 11번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1번을 다는 공격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레전드 스트라이커 중에 그 미로슬라프 클로제 있죠 그 체조선수 출신 그 체조선수 출신의 그 클로제가 11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디디의 드록바가 저기 그 코트 디부하르 출신의 그 드록바 그 코트 디부하르의 드록바가 첼시에서 뛸 때 11번 달았어요 그리고 질라탄이 에이시밀란에서 11번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윙거가 포워드로 전향한 크리스티아노 호난델 사례도 있죠 12번은 일부 클럽 영국 10번인 경우가 있어요 응 그래서 팀의 12번째 선수가 팬을 의미하는 팀들이 많아요 약간 그 마르코 판바스턴 이라는 선수가 12번을 달았던 적이 있구요 그래서 티에리 앙리가 프랑스 국가대표를 뛸 때 12번을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 13번의 경우는요 그 13번은 독일 축구 국대에서의 에이스에요 그래서 그 1954년 스위스 대회에서의 막스 독일에서 막스몰록이 달았구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독일에서는 게르트 뮬러가 13번을 달았어요 그 프란츠 베켄바오 말고 그리고 2002년대회에서는 우리도 잘 아는 그 미하일 발락 그 발락이 13번을 달았구요 근데 이제 정작 발락이 대한민국하고의 중결승전에서 경고는 적이 돼버려가지고 결승전을 출전을 못했죠 그리고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이제 토마스 밀러가 13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음 14번이 좀 축구에서 또 의미를 남기는 번호가 또 있는데요 14번은 그 네덜란드 로드 에서는 요한 요한 크루이프가 닿았어요 요한 크루이프가 아약스 암스테르담에서 뛸 때 14번을 달았고 그리고 티에리 앙리가 대표팀에서는 12번이었지만 프로팀에서는 주로 14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는 국대 간판 공격수가 18번을 달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애창곡 장기 내 18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래방에서 그 내 18번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게 사실 이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에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18번이라는 그 표현이 일본의 문화예요 노래방에서 내 18번 불러볼까 하는게 일본에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간판 공격수가 18번을 달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황선홍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 프로팀에서 뛴 커리어가 조금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대표팀에서는 18번을 많이 달았어요 자 그리고 세컨드 골키퍼는 주로 12번을 달는데 스페인화선은 주로 13번을 달아요 왜냐면요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는요 아예 골키퍼의 번호 3개를 다 규정을 시켜놔요 1번 13번 25번 이 3번호만 골키퍼에게 주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리그에서는 프랑스도 규정이 있어요 1번 16번 30번이 골키퍼의 번호예요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보통 국대 엔트리 기준으로는 21번하고 23번이 주로 서드 골키퍼의 등번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로 23번은 서드 골키퍼가 달죠 근데 21번은요 안드레아 필를로 다비드 실바가 달았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이 23번을 단척도 있어요 그리고 박지성 해설위원도 2002년 때는 21번을 달았죠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이 그 뭐냐 저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가서 뛸 때는 23번을 달았어요 왜 이 23번을 달았냐면요 베컴이 미국 가서 23번을 단거는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가 23번이었기 때문이에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23번을 썼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 본인 본인 취향에 따라서 24번 이상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시밀란에서요 호나우지뉴가 브라질에 호나우지뉴 있죠 에이스밀란에서요 호나우지뉴가 80번을 달았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호나우지뉴가 80번을 달았냐 하면요 호나우지뉴가 1980년생이라는 이유라서 자기가 계속 80번을 달겠다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하고 세리에아가 등번호 선택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프리메라리그는요 1군 등록 선수한테는 25번 이하를 규정을 하는데 세리에아는 제한이 없어요 그 호나우지뉴 지금 범죄 휘말렸다면서 그래서 세리에아에서요 요시빌리치치가 72번을 달고요 엘 샤라위가 92번을 달고 마리오 발로텔리가 45번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도요 자기가 한번 단 번호를 어릴 때부터 계속 고집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토마스 밀라가 프로팀에서는 항상 25번을 달아요 물론 토마스 밀라는 대표팀에서는 독일 독일 국대 에이스는 13번이거든요 독일 국대에서는 13번을 달았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데이비드 알라바 27번 달죠 그리고 물론 이제 축구는 그런 국가마다 등번호 문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뭐냐 전세계 축구의 공통사항은 골키퍼 한 명은 무조건 1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파가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피파가 정해놓은 거라서 1번은 전부 다 골키퍼예요 자 그렇고 네 그 뭐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축구에 대한 그 번호는 조금 더 내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야구로 가볼까요 그래서 야구는요 이제 전세계의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정규 시즌에 처음으로 등번호 제도를 도입한 데가 메이저리그 야구예요 1929년 뉴욕 양키스가 처음으로 쓰게 됐는데 근데 당시에는 진짜 구별하기 편하라고요 1번 타자 1번 2번 타자 2번 3번 타자 3번 4번 타자 4번 해가지고요 그래서 양키스는요 지금 1번부터 9번까지가 영구결번이에요 아직 2번은 공식으로 영구결번이 된진 모르겠는데 2번도 지금 아무도 단선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키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2번을 달았던 사람은 현재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 사장인 데릭 지터예요 데릭 지터가 레전 양키스 역사상 최고의 2번이었기 때문에 계속 안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브루스의 등번호가 양키스 시절에 3번이었어요 루게릭의 등번호가 4번이었고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베이브루스가 양키스에서 3번을 쳤고 루게릭이 4번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요 텍사스 레인저스 때까지는 3번을 달았어요 그래서 양키스 가서 3번이 영구결번이라 못다니까 그래서 등번호가 13번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양키스 가서 본인이 달 수 없어서 등번호를 바꾼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로저 클레멘스도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까지는 21번을 달았어요 근데 양키스 가니까 21번이 겹쳐서 22번으로 바꾸게 된 거야 그런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베이브루스 영구결번 3번 루게릭 영구결번 4번인 거는 그냥 그 둘이서 3번 타자 4번 타자였기 때문에 아 근데 야구는요 등번호 말고요 수비 포지션에 등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 포지션별로 혹시 야구에서 기록지 써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는 게 포지션 번호 쓸 때요 혹시 야구 스코어보드에서 수비 번호 본 거 아실 거예요 투수가 1번 포수가 2번 그리고 1루수 3번 2루수 4번 3루수 5번 유격수가 6번 그 다음에 좌익수 7번 중견수 8번 우익수 9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좌우반전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1번 2번 그 다음에 1루수 3 4 5 그 다음에 유격수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명타자는 10이겠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뭐냐 일본 고시엔대회가 좀 이거를 많이 써요 근데 1라운드에서는 1회전에서는 보통 포지션 번호 등번호가 100% 들어봤는데 2회전부터는 뭐 포지션이 좀 바뀌어요 뭐 투타 겸업인 선수들도 있고 뭐 그래 투구수 뭐 투수들 뭐 그런 투구수 안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에서는 야구에서 등번호를 물려받는 경향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게 있대요 대선배의 기운이나 정신을 물려받는다는 뜻에서 등번호를 물려받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면 뭐 특정 번호가 그 팀의 에이스의 상징이라는 번호도 있어요 음 그래서 축구는 포지션별로 등번호가 있다면요 야구는요 야구에서는 등번호가 그 특정 선수를 상징하기도 해요 음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야구에서 99번 하면 유현진 선수가 생각이 나고 61번 하면 박찬호 선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61번이 박찬호 선수의 거의 상징이 됐듯이 음 61번 하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KBO 리그에서 딱 1년 뛰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서 최고의 61번은 박찬호 선수죠 음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등번호가 선수 개인의 상징이 아니라 팀의 상징인 경우가 좀 많아요 음 근데 양키스는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도 몇몇 팀들은 요즘은 이제 등번호 위에다가 선수들의 그 뭐냐 선수들의 패밀리 네임을 새겨 넣잖아요 근데 그 몇몇 팀들은요 약간 고전 스타일로 그 등번호 이외에 이름을 써놓지 않는 팀들이 많아요 특히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시카고 컵스 샌프란시스 구 자이언츠 이런 팀들은 그 되게 옛날 고전식 그 팀들이어서 인지 모르겠는데 그 홈경기에서는 뒤에 등번호를 안 붙여요 SKY번스도 요즘은 안 붙이죠 어 SKY번스도 요즘은 홈경기일 땐 안 붙이고 그래서 양키스는요 홈경기 원정경기 때 둘 다 등번호를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레드삭스 자이언츠 컵스는 홈경기에 한해서 그 뒤에 번호만 붙여요 그리고 그 다저스가 옛날식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고 2005년에 한정적으로 등번호만 썼던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는요 그 4월 15일인가 4월 4월 15일일 거예요 미국 시각으로 4월 15일이 제키 로빈슨데이예요 제키 로빈슨데이라서 그 모든 선수가 다 42번만 달고 뛰잖아요 그런 날은 이름을 쓸 수가 없지 음 그래서 양키스는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넘버 위에 이름을 안 써요 일본버에 일본버에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야 음 근데요 일본야구에서 1번은요 강타자들의 번호인 경우가 많아요 그 오사다하루 한자식으로 이름이 왕정치죠 왕정치가 그 1번을 썼어요 응 그래서 그 야쿠르트 스왈로스라는 팀에서는요 그 뭐냐 진구구장이죠 그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간판타자한테 1번을 줘요 그래서 와카마츠 츠토무라는 선수가 이 1번이 상징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일본에서는 굳이 영국 10번을 지정한다기보다는요 그 선수들 후배들한테 번호를 물려주는 문화가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노리치카 아오키죠 아오키 노리치카 아오키가 야쿠르트에서 뛸 때 1번을 달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야마다 테스토라는 선수가 달았고 그리고 고시엔냐구에서는요 에이스 투수들이 1번을 달아요 그리고 3번 3번은요 현재 요미우리 자이언츠 영국 10번이에요 그래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는 3번을 못 달아요 왜냐면 나가시마 시계오라는 선수가 달았어요 그리고 현재 사이타마의 연구제를 두고 있는 세이브라이온스라는 팀이 세이브라이온즈라는 팀이 간판타자한테 3번을 줘요 기요하라 가즈히로 스타트해가지고 세이브해서 간판타자한테 주는 그 번호가 됐고요 그 나카지마 히로유키도 3번을 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타자들이 이 번호를 좀 많이 다는 경우가 있어요 카쿠나카카치아 이런 선수들 그리고요 일본에서의 그 리드오프가 7번을 많이 달아요 산책 세리머니 한다가 그 사이타마 경기장이야 그 리드오프가 7번을 단 경우가 많고요 그 그 후쿠모토 유타카가 그래서 리드오프 때 그 7번을 달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종범 코치가 헤트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에서 7번을 달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그 어쨌든 KBO 리그에서 야구계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김재박 전 감독도 유격수 출신이라서 7번을 달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격수한테 7번을 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뭐냐 김재박 전 감독이나 이종범 코치의 그 케이스가 있어서 7번을 많이 줬는데 일본에서는 수비보다는 리드오프 때문에 7번을 준 경우가 많아요 그 예전에 그 메이저리그의 호세레이에스인가 그 선수도 7번 달았어요 유중일 감독 삼성에서 선수 때 7번 달지 않았나 지금 감독으로서 다른 번호는 다른 번호라서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8번은 주로 오톨 플레이어한테 많이 줬어요 야마모토 코지가 현역시절 8번 달았구요 그래서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영국 10번이 8번이에요 그리고 그 지바롯데 마린즈의 아리토 미치오가 그 8번 를 달았고 그래서 지바롯데 마린즈가 1992년이 되어서야 이 세습번호가 됐어요 그리고 강타자 유망주에게 9번을 줘요 야나기타 유키 뭐 타카야마 슌 이 선수는 2015 한신타이거즈 1라운드 1라운더에요 후쿠우라 카즈야 뭐 이런 선수들이 달았구요 그리고요 그 고시엔에서 에이스를 1번을 달았던 투수들이 프로에서 타자들이 1번을 다니까 그 프로에 와가지고 11번으로 바꿔다는 투수들이 많아요 뭐 무라야마 미노루 뭐 이 무라야마 미노루 때문에 한신타이거즈의 영국 10번이 됐어요 11번은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박찬호 선수 다음으로 메이저리그 동양인 그 최다승 123승을 기록했던 노모 히데우가 일본에서 11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카와카미 켄신 그리고 다르비슈 다르비슈도 일본에서 11번 달았구요 지금 에인저스에 있는 오타니 쇼에이도 일본에서 11번 달았어요 그 특히 이제 다르비슈하고 오타니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사포로 연구하고 있는 그 뭐냐 니포네파이터스 출신이잖아요 그 다르비슈 때문에 그 니포네파이터스 에이스는 11번을 줘요 보통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18번 요미우리 자이언츠 에이스 투수가 이 번호를 달아요 후지타모토시 호리우치 치네오 그 구아타 마스미 그리고 뭐 우에아라 고치가 18번을 달았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그 뭐냐 다른 팀에서는 뭐 미우라 다이스케 아니면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었었던 마스자카 다이스케 마스자카 다이스케는 그 세이브라이온스에서도 18번을 달았고 맞나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확실히 18번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양키스에서 뛰고 있는 다나카 마사이로 다나카 양키스에서 지금 18번 달고 있어요 음 그렇고 그리고 19번 19번은 에이스들한테 번호를 뺏긴 젊은 에이스들이 다는 번호에요 음 그래서 나중에 19번도 그래서 에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 그 요미우리 자이언트 출신의 우에아라 고지가 우에아라 고지가 19번을 달았어요 왜냐면요 그 뭐냐 1990년대 구아타가 18번을 이미 달고 있어서 우에아라가 18번은 못 단거에요 그래서 19번 단거야 그래서 우에아라는 메이저리그 가기 전까지 요미우리 에이스였죠 응 그리고 그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존 18번이 은퇴하거나 후배들한테 번호를 물려서서 바꿔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0번 주니치 드래곤즈 주니치 드래곤즈 그 히로시마 팀의 에이스 넘버가 맞아요 선동열 감독이 선동열 감독이 주니치 드래곤즈 시절에 20번 달았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22번은 필승조 에이스 원래 옛날에는 포수들이 달았는데 사사키 카즈이로 다카스 신고 후지가와 큐지 이 선수들이 마무리 투수였는데 이 번호를 달고 뛰었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도 한신 타이거즈 때 22번을 단 이유가 이거였대요 마무리 투수한테 주는 번호였대요 지바루 때 바린즈는 22번이 포수예요 그리고 28번 34번은 보통 일본에서는 왼손 투수들한테 주고요 그리고 47번은 왼손 에이스가 다는 번호 참고로 지금 이상훈 해설위원이 LG 트윈스 시절에 47번을 달았어요 참고로 그 일본에서 왼손 47번은 쿠도키미아스 이후로 많이 달았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탐글래빈이 47번을 달았어요 탐글래빈이 47번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세습번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42번은 외국인 투수들의 에이스 번호가 취급이 돼요 KBO 리그나 MPB에서는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는 42번은 못 달잖아요 메이저리그는 제키 로빈슨의 번호라서 42번은 아무도 못 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다른 나라 리그 가면 42번을 달아보고 싶대요 메이저리그 가서 못 다니까 근데 일본에서는요 일본어 고로아와세로 고로아와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42번을 안단대요 죽음의 의미래요 그래서 일본인 선수들이 다들 너도 나도 42번을 안다니까 땀는 번호 달아야 되니까 42번은 외국인들이 달게 되는 거래요 뭐냐 일본에서의 42번은 죽음의 번호인데 메이저리그 갔다 온 선수들은 42번이 나는 달아보고 싶어 번호인데 해가지고 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요 그 그 다음에 00번을 제외한 0 몇 번이나 세자릿수 번호는 보통 육성선수 불펜포수 등이 다른 번호 그래서 00번으로 유명했던 선수는 김경기 해설위원 있죠 그 김경기 코치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 슬러거로 뛰었던 그러니까 김경기 김경기 코치는 왜 00번을 달았냐면요 원래는 37번이었대요 근데 그 마음을 비워 그러고 싶어서 00번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현대 유니콘스가 있었던 그 인천 그 인천이 그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쓰고 있는 그 축구 축구 경기장 있죠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인천 그 숭이 야구장이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서의 00번은 김경기 코치 근데 이제 김경기 코치가 SK와이번스를 떠난 이후에는 지금 임석진이 00번을 달고 그랬고 어쨌든 백업들이 많이 쓰는 번호래요 그리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까지를 쓸 수가 없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양키스가 초창기 등번호를 썼던 역사에서 1번 타자 1번 2번 타자 2번 뭐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3번 베이브로스 연구결 번 4번 루게릭 연구결 번인데 되는 등 양키스에서는 한자리수 번호가 거의 다 결번이에요 2번은 아마 내가 이기로 아직 확실하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2번도 지금 아무도 안 달아요 제일 마지막에 2번 달았던 사람이 데릭지터여가지고 데릭지터가 워낙에 양키스 레전드 2번이 돼버려가지고 양키스에서도 지금 아무도 2번을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미식축구 자 미식축구는요 포지션별로 달 수 있는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데릭지터 그냥 2번이에요 지터가 그냥 2번이고 양키스에서는 로저 클레멘스가 양키스 시절에 22번을 달았어요 양키스로 옮기면서 21번이 겹친 사함이 있어서 22번으로 바꿨어요 그렇구요 그 미식축구 NFL 대학 아마추어가 다 제안이 달라요 그 NFL이 1952년에 유니폼 등번호 규정이 생겼구요 이제 몇 번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NFL은요 선수를 등록할 때요 등번호하고 포지션을 같이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지션이 바뀌게 되면 등번호도 강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미식축구에서는요 쿼터백은 1번에서 19번 무조건 그 안에서만 달아야 돼요 쿼터백은 무조건 1번에서 19번 그리고 러닝백은 20번에서 49번밖에 못 달아요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는 10번에서 19번 또는 80에서 89번 타이트 핸드는 40에서 49번 80에서 89번 공격 라인맨 50에서 79번 수비 라인맨 50에서 79번 또는 90에서 99번 라인백커 40에서 59번 90에서 99번 그리고 코너백이나 세이프티 20에서 49번 이렇게밖에 못 달아요 다른 포지션 바꾸게 되면 등번호가 겹치는 상관이 없는데 바뀌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역할로 키커하고 펀터는 1번에서 19번 으로 밖에 못 달아요 NFL은 그리고 대항기나 아마추어 미식축구는요 그 백포지션은 1번에서 49번 스냅퍼는 50에서 59번 가드가 60에서 69번 태클이 70에서 79번 엔드가 80에서 99번 네 추천을 하는데 대학인 아마추어는요 공격 라인맵만 번호 규정 강제가 되있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뭐 어쨌든 포지션 식별 문제 때문에 등번호는 최대한 찍혀져요 미식축구도 그리고 구기종목에서는요 사실 세자릿수의 등번호를 좀 그 좀 피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실업야구가 있을 때 한국 화장품의 투수겸 감독이었던 김호중 감독이 207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나 코치인데도 약간 그 불펜보수나 배팅볼 투수처럼 약간 팀 스태프 급의 선수한테 세자릿수 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삼성라이온즈도 2012년에요 그 뭐냐 저기 세자릿수 번호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 10월 4일에 김영훈 선수가 세자릿수 번호를 달고 1군 경기를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0번 00번 등 자연수로 등번호를 만든 게 일반적이고요 그 칠레의 2반 사무라는 축구선수는요 1플러스 8번을 단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테르라는 자기의 그 팀에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축구선수 호나우드 알죠 2002년에 득점왕 그러니까 사무라노 등번호는 9번을 호나우드한테 주려고 하니까 2반 사무라노는요 나는 그래도 9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1플러스 8을 산거 어 근데 원래 공식 등번호는 그 18번 아니요 그 호나우드가 9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2반 사무라노가 그 공식 등록번호는 18번인데 자기가 유니폼에다가 1하고 8 사이에 플러스 자기가 그려놓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 등번호의 역사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하고 KBO리그에는 팀별로 영구결번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프로야구리그는 이제 일본식을 좀 많이 따왔잖아요 일본의 프로야구리그에서 좀 플랫폼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식으로 살짝 바꿨는데 지금 이제 KBO리그는요 일본 그 일본식의 시스템하고 메이저리그식의 시스템이 좀 섞여서 우리식으로 약간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이제 메이저리그 트렌드를 좀 더 많이 가져오고 있죠 우리는 그 일본은 여전히 스트라이크 볼 아웃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우리도 몇 년 전부터 메이저리그식으로 볼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바꿨죠 그렇고 KBO리그는 요즘 약간 메이저리그식을 많이 따라가죠 자 그래서 오늘 일부 컨텐츠는 그 이제 등번호의 역사 해가지고 그 등번호의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녹화레기 여기서 끊고 제가 준비한 본격적인 컨텐츠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jet